여로 오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랜만이지?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올렸어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하냐 포커를 좋아하잖아 우리가 포커를 포커를 잘 칠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부해야 되고 여러가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포커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거야 우리가 이 음식이 포커에 도움이 된다고 누군가 그래가지고 지금 먹으러 갈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옷이 이게 다 뭐야 번개쳐버리네 자 오네요 오네요 자 일단 일단 식탁으로 가죠 지금 여로 오빠님 네? 매운 거 잘 드십니까? 아 내가 매운 거 잘 먹긴 한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지금 빈속이여가지고 나도 빈속이야 빈속이 만들래 계란 하나 먹고 여깁니다 자 오늘 온 장소는 신대방 뒤진다 돈가스 매운 돈가스 일단 시키죠 오 나 떨려야지 아 근데 난 원래 빈속이 만들어진다고 야 빈속이야 나도 돈가스를 조금 더 채워해서 조금 더 먹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배를 채우고 이게 왜냐면 건강이 위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건강이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어 건강이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나왔습니다 생선가스랑 양념이 양념이랑 생선 생선인가요? 여기 건드렸다가 값도 이상해졌잖아 아니 씻긴 해야 되잖아 이게 그냥 일반 양념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알았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목소리에요 이거 딱 맞고만 아직 꼭 건드리지 말고 고장 봐야 된다고 여기 봐봐 저기 우유 하나랑 메모 돈가스 하나 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성형이가 뭐뭐 받았어요 아 이거 봤어 아 근데 옆으로 찍고 있잖아 저거 한 번만 찍어도 되나? 나도 잠깐 한 번만 찍어도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나요? 이거? 네 사람 안 찍는데 네?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? 신기하다 저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진만 찍어도 돼요 이게 이게 처음 보네 이거 옆에 테이블에서 먹어가지고 이게 대왕 돈가스입니다 대왕 돈가스 시간이 몇 분인거죠? 여기가 딱 맞으실 수 있어요 네 네 20분 시작할까요? 네 많이 뜨거워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진짜 남았어요 나갔다 나갔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왔어 나왔어 소스가 이미 막 끓고 있어 소스가 끓고 있다 소스가 끓고 있다 나는 솔직히 두렵다 위에 고추가 올라와 있어 또 고추 고추는 빼고 먹어도 되는거 아닌데? 아니 또 뭘 빼고 먹어도 약한거 그냥 먹는다 한거지 고추 같은거 그냥 나아 그냥 고추 아 나는 솔직히 어 나는 좀 고밥이가 아 난 너무 덥다 어? 아니 소스가 끓고 있다고 지금 막 위에서 웃기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조그맣게 먹다가 더 매워 자 스티브 먹는거 보고 나는 매운거 솔직히 자 스티브 자 아니 안 매운거 같아 자 먹어봐봐 이거 나는 너무 큰일이 없지 아니 잠깐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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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어 나는 혀에 댔는데 왔다 안 혼자 갔네 안 혼자 갔네 안 혼자 갔네 뜨거워서 뜨거워서 오는거지? 응 나 조금만 더 절아주면 안 돼? 매운데 이 쪽에 매워 매운데 아니 잠깐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매운데 오유 먹는다 ㅋㅋㅋ 원래 스티브 알지? 매운데 근데 솔직히 내기 한번 먹어 내기 한번 다 먹을 Sierra 세기 내기 아! 이 새끼들 jal b2개 좀 더 세기 하는 건데 자 먹어봐도輕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millennja 10년 동안 먹는 사람 이걸 먹을라 그래 아니 근데 중복상 얼얼하게 입에 붓는 맛은 없다 그치? 딱 그치? 뭔지 알 것 같아 음식이 남긴 맞는데 결국 하나씩 입에 넣었잖아 이렇게 해서 나 지금 거의 새벽 밖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몇 개 하는 거야? 하나 둘 셋 잠깐만 내가 더 크잖아 바꿔봐 하나 똑같아 똑같아 이게 훨씬 똑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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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큰 이게 더 큰 두껍게가 두껍게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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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국물, 눈물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매운 건 당연히 매운 거네 매운 게 알지 나 지금 국물 나려고 대양농가스 드시는 분 답은 시작도 안 하셨다 아직 이미 지쳤나 봐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너무 맵고 스테이브는 그래도 잘 먹는 편이야 나 솔직히 두 조각이 몇 조각을 먹을까? 성공을 아니 솔직히 두 조각은 성공을 못 시켜 내가 봤을 때 난 두 조각을 해 진짜? 형 그럼 따로 얘기를 해 두 조각, 세 조각 중에 두 조각만 하고 얘기한다고 일단 세 조각은 양이 많아서 못하겠고 두 조각은 나 20분에 먹을 수 있어 아니 20분까지 아니고 나는 뭐 시간에 따라서 두 조각은 먹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시간에 따라서 난 못 먹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음식이야 아 근데 일반적으로 먹기에서 이게 맵게 해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우연아 너 시켜봐 자 여러분들 오늘 스티브와 여로빠와 함께 했던 갑자기 먹방 어 여러분들 포커를 잘 치기 위해선 요 정도 매운맛을 견뎌줘야 된다 약간 그런 것 봐 보세요 보세요 스티브 이 정도 매운맛 견디니까 포커 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대신 오이는 못 먹는다 그거고 오늘 뭐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먹을만했고요 제가 워낙 매운맛은 매운걸 잘 먹어서 저는 진짜로 평생 저보다 매운걸 잘 먹어서 몇몇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걸 굉장히 잘 드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실 만합니다 저는 어쨌든 매운걸 어느정도 먹지만 그래도 좀 먹기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한 번씩 그냥 궁금해서 오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스티브랑 맛있는거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포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먹고 다시 곤란하시고 좋은 성적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티브랑 함께 냅돔 먹방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여로 오빠 안녕 오 잘 먹어 잘 먹어 아까 이거 죄송한데 실패하신건가요? 네 아 실패? 이만큼 남았어? 아니 답은 이만큼 남았네 아 아니 저 으악 아 여행 아니 아니 제거 아니 그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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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